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인사이트 바이큐웨스트의 김피디입니다. 오늘은 지난 4월 5일 섬유센터 3층 이벤트홀에서 개최된 2023 블록체인 미덥 컨퍼런스 행사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키웨스트77 직원 다수가 직접 행사에 참여했으며 현장에서 느낀 생생한 후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블록체인 토큰증권 시대를 준비하다라는 주제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토큰증권의 전망과 대응방안에 대한 견해를 나눴습니다. 블록체인, STO, 웹3의 인기가 실감될 정도로 오전 10시부터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참석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행사 순서는 오프닝 스피치, 키노트 스피치, 제1세션과 제2세션으로 나눠져 있으며 영상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제1세션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스피치로 나선 강릉원주대 최재용 교수님은 CES와 MWC의 차이와 대규모 전자제품 컨퍼런스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미래 비전에 대한 설명으로 행사에 막을 열었습니다. 6G 로봇 AI 시대에 발맞춰 CES에 참가하는 한국 기업, 바르셀로나의 스타트업 기업의 참여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만큼 CES MWC와 같은 컨퍼런스를 앞으로 더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1세션의 첫 연설은 미래사회 IT연구소 김덕진 소장의 막이 오른 STO로 시작되었는데요. 토큰증권의 개요와 부동산, 음악저작권, 미술품 등 투자 활용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그 중 조각투자로 관심 맞는 음악저작권, 미술품과 관련된 사업을 준비하는 많은 스타트업 회사들이 늘고 있으며 토큰증권은 발전 가능성이 큰 시장이라며 더욱 가치가 커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순서로 STO 사업 성공을 위한 전략의 연사로 나선 람다256 정의현 실장은 STO 사업 성공을 위해 4대 요건을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가지 요건으로 전문기술 회사 제휴, 경쟁력 있는 사업 파트너 제휴, 신규 증권 상품 발굴, 유동성 극대화를 꼽았는데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토큰증권은 혼자서 할 수 없는 사업인 만큼 기술 트렌드에 발맞춰 성장하는 기술 회사와 경쟁력 있는 사업 파트너 사와의 제휴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NH투자증권의 정현미 부부장은 토큰증권 패실리테이터 증권사의 고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현재 토큰증권이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증권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증권사는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 모두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당연히 증권사가 가져가야 할 역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STO 관련 국내외 법제 동향 및 주요 쟁점에 대해 연사로 나선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변호사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토큰증권을 설명하였습니다. 토큰증권이 제도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과 보완이 필요하며, 상반기 법안을 완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실제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제1세션의 마지막 순서인 순천향대 권혁중 교수님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소개를 진행했습니다. 10년 전부터 블록체인을 연구했는데, 그때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라는 말과 함께 강연장의 딱딱한 분위기를 풀어가며 진행을 이어갔습니다. STO 가이드라인에 토큰증권에 대한 발행과 유통을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발행과 유통을 분리시킨다면 굳이 블록체인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STO와 관련된 내용 중 자금 조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더 필요하다며, 이 두 가지가 현재 STO를 추진하고 있는 이들의 숙제라고 조언했습니다. 5분의 강연으로 제1세션 토큰증권시대의 개막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제2세션 웹3시대 그리고 블록체인 혁신서비스는 2부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투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디지털 경제협의회 사무국장으로서 국내 유수대학의 교수님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국회 입법 지원, 기구 활동, 강의, 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 여러 활동가 아울러 키웨스트77의 대표로서 블록체인 관련 사업 및 투자 활동, 블록체인 교육기관 및 성균관 MBA 후원을 하고 계신 블록체인 투자 분석 전문가 키웨스트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성공으로 가는 투자 방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블록체인 인사이트 바이 키웨스트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